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0.5%포인트 인하를 뜻하는 빅컷과 함께 통화정책 전환에 나서면서 한미 금리 역전폭이 최대 1.5%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. 연준의 현지시간으로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 정택금리를 기존보다 50배 0.5%포인트 낮춘 4.75에서 5%로 결정했습니다. 연준의 빅컷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금리 인하를 제외하고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. 기존 2%포인트 차로 역대 최대였던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도 1년 3개월 만에 최대 1.5%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. 한국은행의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현재 금리차 수준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